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회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띠 운세회는 보은도사가 직접 작기를 해서 올려드리는 운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전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이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운세나 풍수, 작명 혹은 태길 등에 관한 좀 더 역술가로서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보은도사의 2019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 되겠지요 이 시기에 재주가 많은 원숭이띠들은 어떻게 운이 흘러갈까 나이별로 풀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44년생 갑신생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까요? 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가꾸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이대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습니다 재물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지니고 있고 스스로 위험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활시를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베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노장은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생은 손님이 자주 찾게 되고 창고에 재물이 쌓이는 시기로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갖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1월, 2월, 3월, 4월생은 양력을 뜻합니다 5월, 6월, 7월, 8월생은 어떠한 일이든 안정적으로 잘 풀리고 있으므로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도 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무리하게 거래를 하지 말고 좀 더 관망을 하고 난 이후에 기회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입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으므로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4년 갑신생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금전운에서는 좀 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운세입니다 1956년생 병신년 하반기 운세는 가족 간의 불안화, 갈등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문서운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 문서운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하여서 골절상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친구나 이성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주의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망신수가 있으니 잘 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956년 1월 2월 3월 4월생은 간사한 사람이 곁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속옷까지 벗어주려 하던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비수를 들이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 인연을 끊어야만이 또 다른 기인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는 일에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당신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생은 토 즉 이응이나 히읗으로 시작하는 성시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연히 진 패가 나에게 행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아 즐겁고 잠이 잘 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관제 구설에 휘말리며 관청에 드나들 일이 있습니다 경쟁을 일삼치 말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 소송을 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68년 무신생을 알아볼까요 가족이나 친지간의 불화를 피하고 지속이 되는 갈등을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혈압이나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여도 좋겠으나 문서를 잘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직장의 이동이나 새로운 창업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생은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과 가진 것에 만족함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훗날 내가 힘들 때에 그들이 나를 돕게 되고 적잖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은 부모님이나 윗어른들에게 한 번쯤 물어보심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들었지만 그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생은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 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지나친 각을 세우거나 다툼은 쓸데없는 힘을 빼는 일임으로 처음부터 피하심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욕심을 부려서 더 큰 손해를 보거나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잔머리를 굴리거나 가욕을 부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를 떠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개인관계에 있어서는 매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재물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다툼이 지속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타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80년 경신생은 이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기혼자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친구나 이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80년생의 1월 2월 3월생은 당신이 초조한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두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거나 별 이득이 없는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충동구매나 남의 말을 쉽게 듣고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는 것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오월 6월 7월 8월생은 공연한 고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딴 곳에 한눈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난 시비에 말려서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사성한 곳에 목숨을 걸며 무조건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에 적극적인 자기개발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이 시기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처세를 하면 만사가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일에 과신을 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해준 사인이 훗날 문제가 되므로 분명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시길 바랍니다 1992년생은 내가 한 일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기쁨을 만들어주는 일로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해 기회를 삼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우연히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쁨을 얻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생은 지금 있는 일터에서 이동을 하지 마시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반드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직을 한다 해도 그곳에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연말쯤에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 변동을 하지 않고 극복을 하면 곧 승진운이 열려서 기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5월, 6월, 7월, 8월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먹고 나누는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며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조금씩만 서서히 도전을 하면 어떤 일이든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젊음과 패기와 열정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지나친 과로로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애도 좋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장장애가 나타나서 소화기 계통 쪽이 매우 불편한 시기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신경도 써야 할 때입니다 미혼이 결혼을 한 사람과 인연을 지어서 시비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생 갑신생 하반기 운세에는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생활하던 패턴을 청산하고 새로운 계획에 맞게 행동하는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천실성 있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도 생기지만 너무나 바깥으로 나돌게 되면 학업을 멀리하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므로 조심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 6월, 7월, 8월생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하는 시기입니다 적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조금 참고 기다리면 곧 오해가 풀리면서 더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생은 남몰래 축적해둔 비밀과 나만의 노하우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발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운동을 할 때는 각별히 골절사고나 눈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하반기 즉 10월, 11월, 12월 원숭이띠 운세회를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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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ässä 감사합니다.